한국국토정보공사 좌회전입니다. 직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좌회전입니다. 조회전입니다. 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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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오른쪽에 고속도로 출구입니다. 오른쪽에 고속도로 출구입니다. 전방의 회전교차로입니다. 출구입니다. 전방의 회전교차로입니다. 출구입니다. 우회전입니다. 목적지 부근입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전방의 회전교차로입니다. 전방의 회전교차로입니다. 전방의 회전교수로 alternating 전방의 회전교차로 활동하시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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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구 전방의 회전 교차로입니다. 출구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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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진 우회전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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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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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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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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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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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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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오른쪽 도로입니다. 목적지 부근입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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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